안녕하세요 롤리플리 집사 다니엘옥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고양이는 화장실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화장실 모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밥이야 밥그릇에 줘도 되고 물이야 물그릇에 그냥 주면 되는데 사람 쓰는 그릇과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화장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 따라 화장실 선호도가 틀립니다. 어떤 고양이는 뚜껑이 없는 화장실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고양이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을 좋아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롤리폴리를 보게 되면 롤리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소변은 뚜껑이 없는 화장실 대변은 뚜껑이 있는 화장실 폴리는 반대로 뚜껑이 없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뚜껑이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봅니다. 이렇게 두 고양이가 틀리듯이 화장실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롤리폴리가 어떤 화장실을 좋아할지 몰라 평상형, 후드형, 띄워서 들어가는형, 엄청나게 큰 화장실 이렇게 해서 화장실만 해서 한 7개 정도로 구매했는데요. 지금은 평상형 2개, 후드형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고양이 수보다 화장실이 하나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다보니 화장실이 지금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고르셨다면 이제 화장실 모래를 구매하셔야 될 텐데요. 고양이는 자기 냄새를 숨기기 위해 모래를 덮는 행동을 합니다. 모래의 종류가 또 엄청 다양합니다. 크게는 두부모래와 벤토나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벤토나이트 입 중에서도 입자가 고운 거, 굵은 거, 다양한 거, 뭐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시중에 평이 좋은 4가지를 사서 4가지를 한 번에 다 깔아놓고 잘 사용하는 모래를 먼저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모래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 모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가지 화장실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고양이에 있어서 화장실은 행복의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 모래가 먼지가 많이 나면 아이들의 눈곱이 많이 끼고 화장실을 가기 꺼려하는 등 뭐 화장실이 더러울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장실과 화장실 모래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모래를 준비하셨다면은 다음은 먹을 걸 걱정하실 텐데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의 취향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이것도 좀 취향 많이 타네요. 아무튼 어려운 고양이에요. 저는 사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료를 샘플을 받아와서 여러 그릇에 담아두고 먼저 먹는 것을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료를 4가지 정도를 골랐고 그 다음에 하나는 헤어볼 사료를 해서 4가지의 사료와 헤어볼 사료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섞어서 주고 있어요. 저도 밥만 먹으라고 하면은 먹기 싫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사료를 고르셨다면은 이제 물 먹는 거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먹지만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고양이의 적정 음수량은 키로당 50ml 정도라는데요. 4kg의 고양이인 롤리폴리는 하루에 200ml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을 더 먹여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이 정수기를 사보고 저 정수기를 사보고 정수기 리뷰한 것만 해도 엄청 많지만 리뷰 안 한 정수기도 많거든요. 정수기는 진짜 한 10대 정도 구매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는 정수기는 메인의 거실에 두고 잘 안 먹는 정수기는 부엌에 두고 그리고 정수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큰 방에는 그냥 물 그릇을 두고 이런 식으로 물을 곳곳에 두면서 어디서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 주면서 아이들이 음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나도 정수기를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고양이가 어디서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물 그릇을 좀 많이 두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수기를 꼭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급수기를 말씀드린 김에 급식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급식기는 꼭 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정량의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이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사람도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면은 몸에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아이들에게도 실천해 주고 싶어서 저는 밥을 8시, 12시, 16시, 20시, 24시 이렇게 총 5번의 밥을 급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러 가기 전에 남아있는 밥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밥 나오는 시간에 밥을 먹고 새벽에는 대부분 저랑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보통 1시쯤 침대방에 들어가서 누우면은 아이들이 따라와서 발 쪽에 누워서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아이들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수면 시간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서 좋고 이게 시간 텀을 짧게 짧게 밥을 줘서 그런지 아이들이 낮잠을 선잠을 자서 그런지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우다다로 고통이 심하신 분들도 한번 급식기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수컷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암컷 고양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엄청 많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롤리폴리 교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스플래시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롤리폴리를 중성화를 했는데 암컷의 경우에는 중성화가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종량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악성일 확률이 90%나 된다고 하니까 새끼를 보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6개월 전에 빠르게 중성화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중성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컷은 20만원 암컷은 40만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롤리폴리 두 마리 다 하고 검사까지 하는 데에서 78만원 정도 결제했거든요. 이거 중성화하는 것도 동물병원마다 틀릴 수 있으니 여기는 어떤지 저기는 어떤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놀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캣타워와 캣폴 제품이 필수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캣타워가 저렴한 것도 많고 창문에 붙이는 것도 있고 벽에 거치하는 것도 있고 약간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캣타워가 스크래처 역할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고양이를 키우시려면 캣타워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워도 된다 공간이 좁아도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그 공간도 공간 나름인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수직 공간이 좁고 그냥 진짜 평평하게 침대만 있다 이러면은 고양이가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놀이 제품은 캣힐 인데요. 캣힐은 솔직히 필수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할 것 같고 약간 선호 제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집에 캣힐이 두 개나 있거든요. 브라운즈 캣힐, 나비캣 캣힐 이렇게 두 개나 있는데 솔직히 공간 차지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집에 가구가 많이 없고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두는 건데 솔직히 공간이 좁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캣힐을 사시는 건 비추드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공간 차지에 비해서 사용빈도도 매우 적습니다. 하루에 타봤자 총압 30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또 비쌉니다. 캣힐이 대부분 한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비싼 건 한 70만원대까지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캣힐을 놔야겠다 이러는 모습, 이러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캣힐에서 아이들이 전력질주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는 아,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진짜 캣힐 돌아갈 때 소음과 진동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차지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은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사주는 것보다 그냥 싸고 빨리 부서지고 이런 거를 많이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 막 이 천원에 생쥐 3마리 들어있고 이런 거를 바닥에 막 던져놔 놓으면은 아이들이 물고 갔다가 어디다 쳐박았다가 이러면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아이들의 관심이 없어지면은 그걸 다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주고 약간 이러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면은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롤리폴리를 데려오기 전에 캣타워, 캣힐, 급식기, 급수기, 화장실 3개, 모래 3개, 사료 3개, 장난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먼저 쓰고 한 달 동안 제품을 다 받고 제품을 다 조립을 다 한 상태에서 롤리폴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준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고양이 집에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롤리폴리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롤리폴리가 항상 사고를 치고 뭐 그릇을 깨고 이럴 때는 좀 그렇지만 롤리폴리로 인해서 제가 아 열심히 이해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약간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롤리폴리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릇이랑 화분 깰 때는 빼고요. 고양이 골골송 들으면 심장병 확률이 3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릇 같은 거 한 번 깰 때마다 심장마비 확률이 한 10%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그릇을 참 창의적인 방법으로 깹니다. 진짜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려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기는데요. 키우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목적으로 키우다가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고 저도 유기묘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끔씩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버려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집사들이여 화이팅 하시고요. 전 사고친 거 수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롤리폴리 집사 다니엘 룩이었습니다.